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지금 몇 시니? 지금 시간이 몇 시죠? 7시 6시 40분 지금 시간이 6시 4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포착을 하기 싫대요 제가 오늘 등장이 깜짝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 나가 있으면 너무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잘 안될까봐 지금 이 협소한 공간에 숨어있습니다 제가 나 러뷰들 앞에 노래 잘 해야 되는데 이건 집에서 갖고 와 진짜야 지금 콜라로이드도 다 찍었고 음향도 맞춰봤고 이제 컵케이크를 좀 구경하러 먼저 가볼까요? 여기에 아주 귀염둥이 컵케이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강아지인가요? 이 하얀 색깔은? 근데 살이 좀 많이 찐 강아지 같은데 네 이런 게 있고요 또 이거는 오 약간 토끼? 네 아무튼 굉장히 귀엽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무슨 제 토퍼? 맞죠? 제 토퍼가 이렇게 같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케이크 컵케이크를 다 드시고 우리 러뷰들이 토퍼는 잘 집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콩알만해요 엄지만해요 엄지 제가 셀카를 좀 골라서 이렇게 드렸더니 이쁘게 만들어주셨어요 공연하게 만든 귀여우세요 조금씩 공연하게 만든 편의 이름을 러뷰들 보기 한 번에 그래서 하나 해도 그러신 그러신 오카! 내가 조금 기인해서 알아볼지 제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즈가 뮤즈 보이는 드라마 제목은 오! 진짜 잘한다! 저 멀드 마케라 무슨 말이야? 하하하하 뭐 중독? 이런 건 안 돼요? 아 안 돼요? 아 이거 안 돼요? 뱅뱅한 한 사람? 아 이거 뭐 안 돼요? 이 노래는 어 이것도 제 노래 끝에 처음 노래였어요 근데 이거 중국에 지어졌된 거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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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뱅 뱅 rell 뱅 뱅 뱅 뱅 뱅 뱅 모두 뱅 고기 사오는 대 팬에 카메라에 갈라. 오 많이 쌓아. 쉽게 가고.. 쉽겠다. 쉽게 가요. 안녕. 왔습니다. 아.. 갈 Rising. 야, 너의 핫코가. 우왕. 웨이ogr이. 바이러스 딱 예쁘게 dispose. 고향인 거. 웨이그들. 주주 마스가 어떻게 잘 흘러가서 끝이 났습니다. 일단 뭐 계획해 놓은 게 있긴 했는데 사실 저의 마음대로 진행이 되었고요. 팬분들을 아무리 SNS로만 소통을 열심히 해도 역시 직접 만나보는 게 제일 큰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. 오늘 우리 팬분들 모두 조심히 귀가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기억이 예쁜 기억으로 잘 간직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메리 주주 마스!